자 그 다음에 A-B 플러스 C-T 이런거 어떻게 해? 전개한다고 그래. 가로를 없애는걸 전개한다고 그래? A는 마이너스 B지? 마, 뿔은 마이너스 나와? 나와요. 마, 마, 플러스 같은게 곱해지면 플러스고 다른 마, 마, 뿔 뿔, 마, 마, 뿔, 마가 되는거야? 네 그러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? 마이너스 18이 되는거고 마, 3에다가 6을 곱해도 같애? 안같애? 같애요 그런데 마, 3, 마, 3 곱하기 마, 6 하면 어떻게 돼? 도로 18이 된다는 말이야 이것도 18이고, 응? 알지?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? Y백 X로 쓸 수 있어 또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알지겠습니까? 네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 같겠지?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이렇게 먼저 더하나? 이렇게 하나? 다 못해 이분도 삼목까지 풀어 될 수 있는 것 같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.